보트의 비밀연구소 홈랜더를 돌봐줬던 두 박사 연결도 안 되고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홈랜더는 책임자 마티를 알고 있고 많이 바뀌었지만 자신을 키워줬던 마티와 프랭크는 남아있죠 한편 스트라이터의 이름을 쓰기로 한 애니 싱어를 찾아가고 싱어는 초능력적 통제 법안을 냈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방법은 여론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히어로 스트라이터 이미지를 이용해서 여론을 만들 생각 대신 애니는 하지만 스트라이터 사무실 바로 앞에 담당일진 파이어크래커가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의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애니 죽이기 작전을 시행하는 것 이때 다시 연락을 받은 에이트레인 마지막으로 엄청난 소스를 넘겨주죠 보트의 정보력을 통해 과거 쓰레기 같은 루머가 아니라 진실만 퍼뜨리는 파이어크래커 같은 시간 엔맴은 스트라이터 사무실에 부처를 데려오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결국 부처를 쓰기로 합니다 엔니는 모른 척 해버리죠 작전을 위해 5만 달러만 요구한 부처 바로 엠엠과 부처는 파이어크래커에 가는데 렉하의 부탁을 엠엠에게 넘기죠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보여주는 부처 바로 파이어크래커와 미성자의 영상이었죠 터치 한 번만 하면 바로 트위터에 올라가는 상황 하지만 파이어크래커 직접 올려버리죠 좀망한 작전 파이어크래커는 독실한 기독교인인 척하지만 동성애자는 에제켈의 방송으로 가버리고 바로 파이어크래커 선수를 쳐버리죠 필살 집짜기와 예수의 구원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버리는 파이어크래커 이 와중에 애니에게 역공을 해버리고 전부 사실인 정보입니다 과거처럼 악성 루머충이 아니라 전부 사실만으로 갭해버리는 파이어크래커 사실이기 때문에 애니는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부처 이 와중에 키를 확보했습니다 프렌츠는 파이어크래커의 트레일러로 가고 그리고 세이지가 준 태블릿을 확인하는데 그리고 애니 기독교의 인심한 낙태를 했습니다 눈 돌아가버렸죠 한편 프렌치 에제키엘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같은 시간 빡 돌아버린 애니 생방송 중 캡해버리죠 조져버렸습니다 세이지의 설계제로 애니를 조졌죠 마찬가지로 조져버린 부처 정신을 잃어버리지만 폭발해서 죽어버린 애제키엘 한편 프렌치는 콜린의 집으로 왔고 콜린은 그를 치료해주는데 자신이 가족을 죽인 범인이라고 사실대로 말해버리죠 하지만 죽이지는 못합니다 휘이는 아빠의 치료가 의미없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빠를 놔줘야 하는 휘 그런데 링거가 보입니다 휘이는 에이트레인을 불렀고 하지만 컴파운드 V는 옴랜더 집에만 있죠 과거 에이트레인은 휘의 여친을 죽였었고 심지어 에이트레인 심장마류가 쓸 때는 살려주기까지 했었습니다 약속한 뒤 사라진 에이트레인 에이트레인이 가자마자 샤이닝 라이트가 공격받고 한 명 한 명 제거해버린 휘의와 기미코 마지막 동양인 여성도 제압하지만 여성을 수용소로 데려왔고 얼굴에 상처를 받는 것도 기미코였습니다 에이트레인은 컴파운드 V를 확보하는데 에이트레인 에슐리에게 들켜버리죠 홈랜더에게 복수하고자 변기에 똥 싸고 물 안내리기를 한거 홈랜더는 어릴 적에 했던 게임을 하자고 하는데 과거 이 게임을 했을 때 홈랜더는 실험실 안에 있었었고 게임을 하면서 거의 고문 수준의 실험을 했었죠 과거를 잊지 않는 홈랜더 아직까지 악몽에 시달리고 있지만 기억조차 못하는 연구원 악몽을 꾸게 하고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과거는 청산해야 합니다 바로 홈랜더 똑같이 되돌려주죠 역시 개 미친놈 같은 멘트를 해버리고 전부 기억하는 홈랜더 청소년기 때도 홀로 방에 갇혔었고 모두가 잠든 시간 혼자의 시간을 즐겼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들켰었던 홈랜더 그리고 상처를 받았었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똑같은 수치심을 주려하고 막타는 레이저 찜질로 조지죠 과거 자신의 방에서 바바라와 대화하는 홈랜더 극단적 애정결핍과 나르시스 성향이 생긴 원인들을 알게 되죠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 보트 아주 정교한 정신 조작으로 홈랜더가 감정적 결핍을 느끼게 만들었고 이것을 통제의 수단으로 썼습니다 성공적으로 작용했고 홈랜더는 스티루엘에게 아이처럼 굴었었고 아직까지 우위에 집착하고 있죠 홈랜더는 억지로 사랑에 대한 결필을 통제하고 있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편 세이지에게 온 팁 뇌만 무한 재생하는 세이지 세포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재생하죠 딥에게 전두엽 절제술을 부탁하는 세이지 눈으로 쇠 막대기를 넣어 뇌를 긁어버리는 것이죠 특이한 야스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넣어주는 팁 같은 시간 뉴스에선 애니에 관한 비판이 쏟아지고 애니는 바로 싱어에게 버려집니다 한편 아빠에게 가는 휘 에이트레인은 약속을 지키러 왔죠 하지만 휘이는 용서해주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눈치챘지만 휘이를 도와준 에이트레인 애니의 사건을 보고 누구도 과거에서 깨끗하지 못하다 한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부처 이미 시도해봤지만 더욱 악하면 됐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온 휘 고민하는데 포기하기라고 거둣에 뒀습니다 인간답게 보내줄 생각 홀로 커피를 사러 간 휘 다시 아빠에게 우는데 투입된 컴파운드 후에 보이지 않을 속도로 양문은 흡수됐고 한편 나약했던 과거를 끝내 홈랜더 이번 시즌 대부분 과거에 관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미코, 프렌치, 홈랜더, 애니, 휘, 에이트레인 모두 자신이 저지른 혹은 당한 과거에 대처하는 모습이 주로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